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25 전쟁 제74주년 행사가 오늘 오전 대구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6.25 참전 유공자를 위해 광역별로 돌아가며 행사를 열기로 했고, 낙동강 격전지인 대구에서 처음 개최합니다. 성균관대 의대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이 오늘 총회를 열고 휴진 여부를 논의합니다. 지난주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진료를 재개한 가운데 다른 대학병원에도 진료 정상화 움직임이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앞서 상임위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위콧을 풀고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